어, 알았어. 고은으로 바로 갈게. 르블랑 실장이자 고은의 스파이.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겠어? 너 비아냥거리는 게 누굴 닮아간다. 닮을 게 없어서 강바다를 닮아가냐? 추하게? 정말 추한 건 로즈마리 어워즈에서 패배할 니들이겠지. 고은의 견줄만한 제품이나 가져오고 그런 소리래. 안 그래도 그럴 거야. 우리한텐 곧 천산화가 생길 거거든. 그게 무슨 소리야? 하다가 끈기 하나는 참 대단해. 그 끈기로 내 맘까지 가져갔잖아. 근데 이번엔 천산화를 가져오겠다네. 뭐? 참 든든하단 말이여. 어쩌냐. 이번엔 니들 뜻대로 안 될 텐데. 내 광기는 끈기보다 질기거든. 윤산들, 나쁜 놈은 미친놈을 못 이겨. 멍멍의 눈에 감사드립니다. 나는 보다 잘 안 될 텐데. 너는 그가 감사도 안 될 텐데. 나는 당신으로 할 텐데. 사랑하는 것 같다. 나는 당신은 누구르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อง was сам esse. 나는 당신을 Affiliate. 나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. 나는 당신을 알려드립니다. 나는 당신을 알려주신다면. 나는 당신을 알게 된다.